안녕 여러분 눈 내리는 12월달에 갑자기 9월 영상이라니 어이가 없지? 사실 오늘은 이 채널 주인장이 인재 서킷에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배우령에서 이니셜 뒤 타콤이 따라하다가 골로 가보였어 아 주인장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덜들 말라고 크크크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전부터 주인장이 올릴까 말까 고민했던 영상을 공개하려고 해 바로 주인장의 서킷 주행 영상이야 참고로 주인장은 서킷도 가성비 따진다고 태백 스피드웨이만 이용해 집에서 넘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인재 서킷이 있는데 기름깍 버리면서 태백까지 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? 잼민이는 잘 모르겠어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인장의 서킷 실력을 보도록 하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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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, 안녕,